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그 첫 번째 모집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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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제 게시판에 언제 입주해요 언제 시작해요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역세권 주택은 어디일까요 바로 2호선입니다 2호선 강변역과 바로 충정로역이 그 첫 번째 진공인데요 공고를 기다려왔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위험과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란? 자 공고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특징부터 살펴드릴까 합니다 지난 영상 잘 보신 분들은 아시다 알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주택은요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어떤 혜택일까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같은 혜택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의 공공 민간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층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아주 우수한 정책입니다 이때 전체 물량의 일부를요 서울시가 공공임대 물량으로 이렇게 선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먼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공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또 공급하게 되죠 참 쉽죠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유형 및 대상자 선정 방식은 역세권 청년주택은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나누어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계층별 소득순위 지역순위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동점이다 동일순위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추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계층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가 1순위 70%가 2순위 그리고 100%가 3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소득순위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는 자치구에 거주하면 1순위 그리고 자치구 외 서울시에 거주하면 2순위 그 외지역 서울시 외지역에 거주하면 3순위가 됩니다 이때 만약에 지역순위까지 동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추첨으로 이어지겠죠 한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공급은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층별 소득순위 그리고 거주지역 그리고 추첨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반공급은 그냥 추첨으로만 진행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역세권 청년주택의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 바로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포함해서 자동차 미소유 및 미운행자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신청 자격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역세권 청년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입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데요 말이 어렵죠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용어 정리 살짝 들어갑니다 함께 정리해 볼까요 짜자잔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특히 신혼부부인 경우에 이 점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신청자 본인 신청자 본인이 집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신청자의 배우자 저를 예로 든다면 제 아내겠죠 제 아내도 집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신청자의 직계 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어려울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저의 부모님 제 아내의 부모님 제 아내를 기준했을 때 장인 자모겠죠 이분들과 함께 동일한 주민등상에 있으면 이분들도 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청자의 직계 비속과 신청자 직계 비속의 배우자 제가 면을 봤을 때 제가 사이를 봤을 때 그분들이에요 그분들과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있으면 그분들도 역시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재혼 가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재혼한 그 아내의 자녀까지도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기 쉽죠? 그런데 헷갈리시는 분들 계세요 난 청년이고 대학생인데 그럼 우리 부모님은 집이 있는데 나 신청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청년하고 대학생들은 상관없어요 본인만 집이 없으셔도 청년주택에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신혼부부님들은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계층별 주택 공급 유형은? 네 역세권 청년주택은요 크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나눠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가 살짝 달라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특별공급은요 대학생 포함 청년층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공급은 대학생 포함 청년층과 그리고 알콩달콩한 우리 신혼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공급을 지원했는데 탈락하셨어요 탈락 후에 일반공급으로 전환을 원한다고 하면 신청시에 전환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특별공급이냐 일반공급이냐에 따라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약간 다르겠죠 이 점도 꼭 기억하시고 잘 따져보시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특징과 공급 유형대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셨는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계층별로 더 상세한 자격요건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꼭 찾아와 주셔서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볼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지금부터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또 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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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